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에 배집과 틀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생일이라고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 생일 축하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 전달 드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 땡스 부분 누르면 저에게 후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후원해 주신 몇 분이 계십니다. 생일 선물 감사드리면서 싱클레어 3301님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거 땡스 부분 누르셔서 후원하신 다음에 댓글을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지 저에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이 후원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드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원 내시고 본인 가게 홍보해 보시거나 본인이 찾는 제품 댓글 달아주시면 소개도 시켜 드리고 반드시 찾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생일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봅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마이테르사 여러가지 세일 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 이전과는 다르게 500유로 넘지 않아도 한개만 구입하셔도 10%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여러 인기 제품들 세일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맨투맨 25만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추가적인 10%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맨투맨 208유로 구입 가능합니다. 3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빅하트 스웨터 같은 경우도 현재 34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빅하트 카디건 같은 경우도 가격 좋고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마찬가지 가격 좋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10% 딱 3일간만 세일 진행되고 종료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가격 좋은 제품들 많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HBX 프라이벳 세일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모든 분들 가입만 하시면 요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세일된 금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996 버전 2 제품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황금 사이즈 260mm 280mm 남아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2002 제품 같은 경우도 13만 6천원으로 가격 좋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 티셔츠 8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셔츠 같은 경우도 26만원으로 초특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사이즈 맞는 분들은 이 금액 절대 구이 힘듭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금액이고 몬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이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센스 사이트 세일포 커지면서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설정 한국 설정 가격 비교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오늘도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피오브가 네센셜 맨투맨 요 제품은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55불 판매되고 있는데 55불 계산해 보시면 7만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아크네 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12만원대 구입가능하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환율도 요즘에 좋기 때문에 158불 계산해 보시면 20만원 구입가능하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89불 11만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살롬은 보여드리고 있는 XT6 제품 같은 경우도 126불 판매되고 있어서 16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나이키 에널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이라던지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20만원 구입가능합니다. 아직도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이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계속해서 가격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폭은 점점 더 커지는데 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잘 보고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재고 없어서 구입 못하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샵밥 사이트 미국의 명품 편집샵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이 사이트는 미국 편집샵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이와 200불 보시면 25만 7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25만원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초대박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더블 폭스 헤드 맨투맨 18만원에서 추가적인 25% 13만 5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큰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미 맨투맨 같은 경우도 25% 세일되기 때문에 13만 6천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빅하트 스웨터 같은 경우도 계산해보시면 31만 5천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원래는 여성 전용 편집샵이었기 때문에 여성 제품은 세일되는 제품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7400여가지 제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 포글스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 여러 할인코드 있습니다. 일단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 할인코드 계속 적용되고 있고 일부 브랜드 제품들은 따로 할인코드 있어서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일되는 제품 추가 10% 세일되는 제품들부터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이 제품은 깃털 반팔 티어츠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18만원대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우영미 반팔 티어츠 이 제품 같은 경우 뒤쪽에 백로고 흰색으로 적혀져 있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추가적인 10% 현재 노르웨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15만6천원으로 가격 좋고 우영미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 세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카오네온의 제품들 20% 세일 가능한 할인코드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고어텍스 제품 이 제품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평이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호카오네온의 다양한 제품들 20%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디다스 웨일스 보너 제품 같은 경우도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사이즈 남아있고 웨일스 보너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로 처음 넘어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웨일스 보너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추가 세일되는 제품들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세븐스토어 영국의 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가격이 대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인기 제품들을 여러가지 세일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크테릭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베타 자켓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2002 고어텍스 제품 168부 판매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색상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입니다.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식스 보여드리고 있는 ACG 이 제품도 굉장히 따뜻한 제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됩니다. 프리마로프트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 굉장히 가벼운데 따뜻한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러 세일되는 제품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크네 스튜디오 한국 공식 홈페이지 언제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최대 40%까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한국 설정이기 때문에 환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무료배송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보시면 의류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종류라던지 신발 종류, 스카프 종류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 아웃넷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코드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입력해 보시면 되고 자키미스 제품이라던지 제냐 제품이라던지 구찌, 보테가 베네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미스터포터 넷다포르데 육수와 같은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잘 뒤져보시면 초대박 상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짐머맨 제품이라던지 가니, 산드로, 마주 등 여러가지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가격 좋은 제품들 추가적인 20% 저렴한 금액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퀄티즘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25% 세일 판매됩니다. 정상가 제품도 추가적인 25%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하고 이 사이트는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이 유럽세금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어서 장바구니에만 담아도 유럽세금 제외되고 그 금액에서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FC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백팩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 일본 브랜드 제품인데 백팩 아주 잘 만드는 브랜드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우포스 쪼리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나나미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뿐만 아니라 와이드핏 바지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페스에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 반팔테즈 7만 6천원에서 추가 추가 세일 받으시면 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아페스 제품이라던지 아미 제품 더블알엘, 르메르, 리바이스 등등의 여러가지 브랜드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세일되는 제품 굉장히 다양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소스 사이트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50% 세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사이트 전체 25%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설정 시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무료배송 조금 느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빠르게 제품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뒤쪽 이동하셔가지고 빠른 배송 선택하시고 추가 비용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터부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신규 할인 코드 입력하셔서 구경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레인부츠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고 폴 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처라던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추가 50% 세일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도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콘이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이전에 추가 세일은 종료됐지만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할인 코드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랄프로렘폴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84불 50센트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 달러 85불 계산해 보시면 7만4천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옥스퍼드 제품 이 제품 114불 판매되고 있어서 9만9천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메시 셔츠 같은 경우도 99불 계산해 보시면 8만6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무 추가 할인 받지 않고도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가끔씩 결제가 잘 안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한국 카드로 결제 잘 됩니다. 배송된지 주소 때문에 결제가 잘 안되는 거기 때문에 호주 몰테일 배송된지 사용하시거나 코알라 마트 이용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프로렌폴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미국 여러 사이트들과 가격은 비슷한데 훨씬 더 수월하게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아식스 제품이라던지 라코스테 제품이라던지 중저가 브랜드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니시라인 미국의 신발 전문 편집샵이고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에오포스 원 제품이라던지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르테즈 제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미화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요 금액에서 추가 20%만 세일받으시면 최종 비용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러개를 구입하셔도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하나만 구입하셔도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폴로셔츠 사이즈 현재도 전부 다 남아있고 색상 요렇게 클릭해보시면 색상도 다양한 색상 남아있습니다. 현재 88불에서 추가적인 20%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70불 구입가능해서 9만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처라던지 맨투맨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20%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집과 딜 정보 여기까지만 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